오늘의 우승은 오늘의 우승은 오늘의 우승입니다. 그리고 지원이가 루이랍의 골반에 하나 맞췄어요. 우리 렛츠 스토리입니다. 그렇지. 머리 수고했어요. 그리고 저 무엇보다 오늘 진짜 저희와 함께 아침부터 함께 해주신 우리 진짜 우리 동네 형입니다. 우리 홍콩 있는 형. 우리 홍콩이 형. 아 진짜 귀찬이 형들만 너무 좋아. 우리 귀찬이 형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분들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해요. 우리 다 똑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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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아.